아이고 아이고 배도 불고 보름은 불고 여전히 심심하면 살지를 못하겠네 아이고 심심하면 이나마나 오늘 저 보름 불고 하는데 갈매기 다방 너 가재냥 저 출근할 생각하지 맙소 오늘 보름도 불고 이거 운전함에도 보름 부는 날도 비오나 눈 오는 날 많이 위험한 날이나 그만히 오늘랑 집이 있소 참나 보름 부는 거 하고 갈매기 다방 놀아가카보댄 갈매기라 놀지 다방은 안 놀아가 이 사람아 그럼에도 날 우친 날은 그저 집이 있어도 좋고 호루라도 출근 아니해도 출근도장 아니 찍어도 저 현냥 개근상 줄꺼우다게 가이도 미신 말을 왜 저 갈매기 다방 현냥하고 자 아이고 고랑 미식아야 고라받자 아니 그는 날 아니죠 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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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20세 놈 두개 존 단위로 들음 수 가게 그 생각 허용 고라줌이 주게 미신 눈 오람서 비 오람서 미신 뭐 태풍 보람서 이만 시컨나 고라받자 미신 마 아이고 허거 개나제나 촘 그 공중도나 박수도 어서 가듯이 어서 가듯이 요 우체통이 이선 사람이 눈벨랑 보자넣도 얻는 세상이 됐잖아 걔 난 그것들은 주고받자 아니에요 이젠 다 전마로들 허고 그자 손에 들렁덩이만 톡톡톡톡 눈뜨렁게 그 점이시 그 문자로 보내고 걔 누난 그것들을 시영 그 보내는 걸 허이사 그 우체통도 있는거주 나도 원 우체통 그거 분지 어느 세월 받으신고 해점 쓰다기 경헌이 사람들이 점점 분위기도 어서지고 그 낭만이 있는게 어서져 가는거죠 그자 픽하면 그자 문자로 잔치만 그래 없어도 문자로 픽 행군행 어른이금 시거고 어시 그자 에이고 모든 그리해는 건 이 사람아 손으로 자필로 자필 알아줘 자필 짝짝짝 서사그게 정성이 시국 마음이 전달 짝짝짝 시나마나 난냥 이거 듣내어가민 점 듣내지 말주 잊어불주 허여도 놈들은 점 어디간 연애 이것도 받아보고 점 군대가민 군대가냥 점 애인신더라도 이것시국 부모님 전상서 허영 이것도 시였지만은 난냥 전 아방 만나멍 이거 이거 받아봄거 처음이 언젠중 아람쑤가 그걸 무슨 고찌살멍도 그런걸 쓰나 고찌살멍이나마나 난냥 이거 생각하민 처음 잊어불젠해도 잊어볼 수가 없어 아이고 그때도 너 팡팡 오는디 육지 가지맙써 가지맙써 저희도 긍의도 사업구사극헨 그때 영도 딸이 간 돈 3만원 노경먹응우란 얼만이 안이들듯 죽인 그 이젠 원곡을 고칠 때 안돼서 영도 딸이 3만원 내가 원곡을 고쳐보셨다기 3만원 그거 매여폰 돈으로 해영먹은 다 노경먹응와동 이젠 또 미식어디 강완도강 사업구상을 혹금 해영옥해 아이고 그때 우리들은 허설 구쟁기로 돈 낸 거 돈 내도 잘 맡아 잘 맡아 거기엔 그때 돈 허설 못 적은 거 안한 그 돈 해영인 강 강완도에 강 사업구상 해영한 간 날은 얼어가고 저 탈레비 나왕 소식 전하는 거 보면 강완도에 눈이 있는 눈은 다 그 뒷데미지은 사람 오지도 가고 가지도 못하고 게임 전하는 한 그때는 전화가 있었 수가 무시고 있었 수가 걔는 그저 어문영 나왕 조들아간다 조들아온다는데 턱하게 그거 혼장오란 아이고 소식이라도 어쩔 전화국 어떤어떤 지냄진리라도 그디 맺자 조간오민조추 미식어허단 지갑 일러불은 돈 2만원만 내영 보내주면 그걸로 어떤 의형 다시 미신 사업구상 해오보고 지비도 돌아올건 난 돈 부치란 그 말만 턱하게 씌연 거기에 나방 나신들에 보내난 거 듣네 점수가 거짓가르라 클랑 좀 졸발로 말을 맹길 클랑 좀 졸발로 맹기라 아니라 언제 나가 지갑을 일러불은 2만원을 보내 말을 해도 돈이 넘는 사람이 전보를 치지 지가 편지를 그다지 만이라도 편지 보내면 일주일 넘게 걸리지 니 말을 해서 아이고 정답은 없고 구라불고 난냥 미식어 이웃은 허주검정은 아니요 미식어영냥 어떤 갑오제는 해도 없고 없고 정답은 돌락돌락 구라불고 정답은 곱게 자꾸 유도를 힘들어 걔난 전보나 마나 그거 보내난 게 첫 번째 자 마지막이 오데 그거 보는 거 오던데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 옛날 참 아이들 군대 가도 어머니 뭐 그자 보고 정화된 이거 시험 보내면 그거 보면 눈물 닥 닥 닥 닥 닥 닥 콧물 쫄쫄쫄쫄쫄 뭐 몇 번 그자 읽었다 읽었다 하면 종이 다 흐러불지 아니야나 수각이 아니 이제 정답 고라불란 마음은 곱구장 아니에요 이 고라 걔를 애들이 펄때도 집중어행 허이사주겐 그자 줄라 크게 정답은 고라불민 오늘 정답 하영 없네다 게 어떤가 아니야미다 아이고 이 저기서 마무리 해사주 또 양아방 무한음직허다